연금 박사 상담센터 이영주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이영주입니다. 경영인 정기보험이니까 당연히 CEO만 가입하는 겁니다. 말이 경영인 정기보험이니까 경영인을 위한 보험이죠. 그래서 법인 대표라든가 법인의 임원 이런 분들이 실제로 사망하게 되면 혹은 중대한 자해가 되면 회사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럴 때 일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 CEO 정기보험입니다. 중소기업들은 회사의 사장이나 임원분들이 그 회사의 가장 핵심 역량인 경우가 많아요. 본인이 회사를 일으키셨고 기술력도 갖고 있고 그런 사장이나 임원이 혹시라도 사망이나 유고가 됐을 때 그 회사가 굉장히 위험하게 되죠. 그때 회사에 부채가 있다면 부채를 상환해야 되는 것도 있고 상속이 된다면 상속받는 가족 입장에서는 아빠의 기술을 알 수는 없잖아요.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상속세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금전적인 위험이 발생했을 때 그걸 대비하는 것이고요. 경영인 정기보험은 회사에서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자와 수익자는 전부 다 법인, 회사여야 되고요. 피보험자, 몸뚱아리만 사장님이나 임원을 빌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개인 자산이 아니고 회사 자산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계약자, 수익자가 법인이다, 회사다라는 거네요. 그런데 사망할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면 기존에도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이 있잖아요. 종신보험이나 일반 정기보험도 계약자를 법인으로 하고 또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고 피보험자를 사장님으로 하게 되면 경영인 정기보험과 똑같은 거로 가능합니다. 이거는 그냥 시스템을 바꾸는 것일 뿐이지 상품의 차이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경영인 정기보험이라고 말을 붙이고 상품을 약간 조정을 했는데요. 일단은 정기보험이기 때문에 종신보험에 비해서는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하죠. 정기보험은 일정한 기간만 보장받는 것이지 종신보험은 평생 보장받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사망보험금을 가정했을 때 훨씬 적은 보험료로. 대신에 평생 보장받는 건 아니고 일정 기간만 보장받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일반 정기보험 대비해서 경영인 정기보험은 중도에 해지했을 때 해지 환급률을 좀 올렸습니다. 일반 정기보험은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환급률이 거의 없거나 많아도 30, 4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경영인 정기보험은 환급률을 꽤 높인 구조로 만들었기 때문에 CEO들이 조금 더 활용하기 유리할 수 있겠죠. 중도 해약. 중도 해지할 때 이 CEO보험은 상대적으로 손해가 덜하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네요. 네. 상품 구조를 보면 일반 정기보험은 중간에 해지하면 환급금이 거의 없는데 CEO정기보험 같은 경우에는 5년에서 10년 차가 되면 해지 환급금이 원금의 거의 한 90에서 100%에 육박합니다. 거의 원금을 찾아갈 수 있다. 물론 제 시간은 지난 후이긴 합니다만. 그렇죠. 내가 유고시에 우리 회사에 필요한 자금들을 융통하기 위해서 사망보험금 형태로 가입을 했지만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중간에 급전이 필요하신 경우가 있잖아요. 회사까지 안 될 때도 있고 이런 경우에 CEO정기보험을 해지하게 되면 원금 비스무리하게는 찾을 수 있으니까 이걸 찾아서 회사에도 급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세금 혜택도 있습니까? 이게 정기보험입니다. 보장성 보험이거든요. 저축을 목적으로 한 보험이 아니라 정말 회사 운영에 필요한 보험인 거죠. 약간 비용 개념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정기보험에 납입하는 보험료는 비용 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손비 처리라고 하죠. 그래서 당의 년도에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 경비 처리해 드리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보자면 한 달에 100만 원씩 납입을 했을 경우에 연간 1,200만 원을 납입하잖아요. 이 납입한 것이 저축이 목적이 아니고 회사 운영에 꼭 필요한 보장성 보험으로 가입하신 거기 때문에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회사가 수익이 났는데 거기서 비용으로 빠지는 거잖아요. 법인세율이 9%인 회사도 있고 19%인 회사도 있는데 예를 들면 법인세율 19%를 가정했을 때 내가 총 납입한 연간 1,200만 원의 19%인 228만 원이 절세가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지방 소속세까지 포함하게 되면 거의 250만 원의 절세가 가능한 그래서 실제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도 꼼수가 등장합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좋은 거였죠. 사실 경영인 전기보험이라는 것이 경영인들이 사망 시에 대비해서 가입할 수 있는 것이고 중간에 급전이 필요하시면 해지를 할 수도 있고 비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보험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도 사망 보장이라든가 비용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비용 처리를 해주는 것이고 이런 혜택을 주는 것인데 이게 중간에 해지 환급금이 높다 보니까 실제 판매 현장에서는 사망 보장이라든가 이런 보장성 목적보다는 저축 목적을 더 홍보하는 경우가 많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사장이 사망했을 때 회사를 지켜야지라는 생각보다는 법인 자금을 저축하는 수단으로 가입합니다. 돈을 모아서 한 10년 차에 해지해서 쓰고 그동안의 비용을 좀 처리받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리 회사에는 사망 보험금이 한 1억 정도면 되고 보험료는 한 50만 원 100만 원이면 되는데 저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보장이라고 생각하면 100만 원 200만 원도 부담스럽지만 저축이라고 생각하면 법인 자금으로 한 달에 1천만 원 2천만 원 가입하는 것도 어렵지 않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금액이 커지죠. 어차피 나중에 돌려받는 금액이다라는 생각으로.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큰 금액을 가입하는 게 좋겠지만 실제 효과 면에서는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효과보다는 당연히 보험을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월 납입 금액이 커질수록 사업이 더 좋아지고 하니까. 저축으로 홍보하면 커지죠. 그런데 보장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실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10년 만에 원금을 찾는 저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10년에 원금을 찾는다는 얘기는 10년짜리의 이자는 포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자 없이 10년에 원금을. 거의 그 수익은 포기하는 개념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중간에 또 일찍 해제하게 되면 손실도 큽니다. 회사가 10년 만에 딱 잘 되라는 법도 없는 거고. 3, 4년 만에 돈이 없어가지고 포기하게 되면 환금률도 거의 못 받는 경우가 많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절세 효과 있죠. 이게 사실 문제예요. 절세가 비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돌려받는 거잖아요. 납입할 때는. 나중에 10년 차 해제해서 그 환급금이 회사 통장에 들어오면 이건 다시 이익으로 처리합니다. 그럼 그 10년 차에 세금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늦게 낸다. 과세 2연의 효과는 있겠지만. 지금 돌려받지만 돌려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다시 환급받을 때 거기 이익으로 처리가 돼가지고 또 세금을 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낼 때만 비용 처리하고 받을 때는 소득 처리로 안 하면 이건 탈세가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걸 받아가지고 퇴직금으로 가져가시면 또 절세가 된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퇴직금으로 가져가시는 건 법인 자산에 뭘로 가져가도 상관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사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판매하는 보험사 입장에서만 좋은 거네요. 그러니까 보장이 효과를 중심으로 가입하신다면 좋은 거지만. 이걸 가입하면서 저축이나 절세 때문에 가입하신다면 그거는 기본적으로 좀 어긋나 있는 것이다. 물론 일부 설계사들이 얘기했습니다만. 보험의 주목적인 어떤 경영자의 사망 보장보다 부가 기능을 더 과장하고 홍보한다. 이게 오늘의 핵심이네요. 일부가 아닙니다. 사실 정영인 정긴보험의 판매에 거의 90% 이상이 이렇게 판매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들었는데 이게 설계사한테 굉장히 많이 남는 보험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많이 받아가는 것 자체를 문제를 삼지 않고 상품을 정확하게 설명하면 좋은데 보장의 목적을 설명하는 사람은 10에 하나도 안 되고. 10에 거의 8, 9이 저축이나 절세 목적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과다하게 가입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어떤 경우에는 절세된 금액을 마치 환급률에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원금 100% 돌려받지만 절세까지 합치면 120% 돌려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럼 이제 귀가 팔랑팔랑거리죠. 그렇죠. 그다음에 좀 더 문제인 경우는 이런 건 사실 방송에서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설계사가 받는 수수료를 페이백해 줍니다. 이건 사실 불법이거든요. 누구한테요? 보험 가입자한테? 가입자한테. 법인에게. 아 그러니까 설계사가 내가 이 보험 이렇게 월 한 천만 원씩 납입해 주시면 나한테 이렇게 많이 떨어지니까 얼마 이렇게 넣어드릴게요. 네. 그러면 수익률도 올라가는 거니까 좋고요. 이런 걸 가지고 진짜 생각할 수 없는 다양한 방법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감독 당국에는 포착이 안 돼 있습니까? 이미 포착이 됐습니다. 아는 사람들은 또 이미 아는 내용일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판매하는 사람들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런 상품 구조를 맞는 보험회사도 문제고. 그걸 감독을 정확하게 해야 되지만 그것을 사실상 어떻게 보면 뭔가 좌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CEO가 아니라 일반 개인들도 그럼 이 CEO 보험을 가입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 기업이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CEO 정기보험을 CEO만 가입한다고 하게 되면 시장이 줄을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은 개인 사업자까지도 확대하는 또 그런 헌법들이 나오고 있죠. 개인 사업자까지 확대하면 훨씬 더 이 대상이 많아지겠네요. 그런데 개인 사업자는 세금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개인이나 개인 사업자 가입하신 분들은 이게 맞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거는 또 보험사 입장에서는 더 어떻게 해서든 가입 대상을 또 넓히려고 할 테고. 보장 목적으로만 선택하셔라. 이게 그래서 약간 좀 뒤틀린 측면이 있는데 이것도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경영인 정기보험, CEO 보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연금박사 상담센터 이영주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